근데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오려면 지문, 얼굴, 그 다음에 제스처를 공식으로 추가하겠다 애플, 아이폰은 전세계 앞으로 어딜 가든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고 호텔에 들어갈 수 있다 그냥 스마트폰 누르시면 되지 본인이 뭐 할 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한국의 메타버스 코어가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이 문제점을 우리가 짚어줬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애플이나 그리고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간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제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 사례를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바타가 나인지를 확실하게 인증이 돼야 되고 그게 결국 신뢰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우선은 저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한국이 좀 너무 늦은 거는 아닌가요? 예 이렇게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메타버스는 한 90% 이상이 아이디 패스워드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생체 인증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외국에서 지금 많이 토론되는 부분이 앞으로 메타버스에도 멀티 생체 인증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 홍채 또는 제스처 가장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패스키라는 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오려면 지문, 얼굴, 그 다음에 제스처를 공시로 추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제스처 추가 역시 메타버스에서도 우리가 음성으로 많은 걸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메타버스에서 제스처 특허를 몇백 권씩 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아바타가 다가가서 인사하고 채팅하고 얘기하는 거를 메타버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지요 더군다나 가장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작년에는 메타버스는 현실의 스마트홈을 그대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트윈으로 만든 거를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메타버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는 시큐티 엑스퍼트 전문가가 엄청 필요하다 보안 전문가가 엄청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앞으로 줌 미팅이나 팀 미팅에는 앞으로 거기 참석자가 사람도 있지만 아바타로 참석하거나 그렇죠 동물 아바타로 참석하거나 그렇죠 홀로그램으로 참석하거나 네 뭔가의 변화된 모습으로 참석하면 그 사람이 진짜 참석자인 걸 어떻게 변화하죠 그러니까 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 얼굴을 직접 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사람인 건 맞는데 만약에 아바타라가 만약에 내 대신에 회의를 참석한다 이러면 눈과 그 아바타를 도용을 해가지고 해킹하는 사람들이 그 회의에 맞습니다 보안 보안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또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애플은 시리나 가전제품 홈 아이오티를 주로 했다면 네 그거를 똑같이 이제 메타버스로 옮겨올 가능성이 많은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물인터넷이 스마트 팩토리 위주의 사물인터넷을 했었어요 이거를 똑같이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산업 메타버스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솔루션을 내겠다 음 그래서 지난번 1월에 CES에서 현대자동차랑 협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 조립 공장을 똑같이 메타버스 내에 구현을 해서 네 뭔가를 테스팅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거를 울산의 자동차 조립 라인을 멈추고 그거를 수정을 하겠다 그요? 혹시 플랫폼 이름이 있나요? 따로 플랫폼 이름을 나중에 이름은 없고요 네 플랫폼 이름을 발표하진 않았고 산업 메타버스라는 네 그런 걸 따로 발표했는데 네 국내에서의 지금 메타버스에 관한 각종 언론 보도 자료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산업 메타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글로벌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서로 협업하면서 가는 시스템인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산업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교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어떤 거죠? 아 이게 그 현실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IoT 센서를 엄청 넣은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산업용 IoT였거든요 아 IoT 센서 네 근데 이거를 메타버스 내에 그래픽에서 팩토리를 지으면 똑같이 거기에도 센서가 관련된 인증서가 심어져서 센서 인증서 그 위치가 정말 고장이 났는지 네 뭐 새로운 걸 엔진을 도입하면 가상으로 도입했지만 실제 동작을 하는지 우리는 국내 메타버스는 보여주기 위한 그냥 그래픽만 보여주고 있고 여긴 공원입니다 여긴 뛰어다닌 데입니다 여긴 수업 공간입니다만 보여주고 있는데 아 그러면 이런 거죠 실물 현재 만약에 현대통사의 어떤 지금 엔지니어 과정에서 어떤 부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센서가 있어서 고장난 것이 그대로 지금 구현한 메타버스 산업 안에서 그게 그대로 메타버스에서 문제점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게 그 뜻인 거죠 네 제가 지금 그 마곡에 IoT 협회 회원사들에게 만드는 스마트홈 테스트베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걸 올릴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주부들이 좋아할 내용인데 네 제가 스마트 환경을 쓰고 네 AS센터의 엔지니어도 스마트 환경을 쓰고 네 우리 집에 지금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냉장고를 그냥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3D로 이렇게 부품을 열어가지고 그렇죠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냉각수가 안 되네요 네 네 그러면 양쪽 다 스마트 환경을 쓰고 우리 집에 가전제품을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서 이거는 이틀 정도 후면 부품이 갈 수 있습니다 네 AS 기사를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네 네 요새는 빌트인 가전이라서 그걸 통째로 뽑고 새로 주부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라고 알려주면 어떨까요 굉장히 편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산업용 메타버스 솔루션이라는 거는 이런 직접적인 거를 왜냐하면 기존에서 마이클소프트는 홀로렌즈라는 그런 안경을 쓰고 맞습니다 정유탑, 화학공장 이런 데서 옛날에는 두꺼운 설계도를 가져가서 어느 걸 교체해야 되나 이렇게 봤던 거를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3D 엔진을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실제 실물에 가까운 그런 걸 하겠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산업 메타버스 그 내용이 우리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 코어 그 부분과 아까 네 가지 표수가 연계해서 하면은 어떤 게 어떻게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메타버스를 일종의 그래픽과 참석 누군가 얘기하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몸을 냈다면 그 실제 해외 기업들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결제 서비스 실제 그런 거를 제품으로 패키징해서 팔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아 해봤다 수준으로 가는 게 큰 차이인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결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메타버스에서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건가요? 아 현재까지는 실험만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 아바타 결제라는 아까 그 맥퀸지에 그런 아직까지는 결제 수단을 제한한 사람은 그 몇 개 모델이 없고요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국내는 그 중에서 일부인 뭐 nft 열풍이 불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안전한 메타버스 플럼에서 진짜 아바타가 nft를 거래해야 또는 가상 토지를 거래해야 이게 진짜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값지 nft만 튀어나와서 제가 이렇게 가끔 질문합니다 미안한데요 당신의 아바타는 nft를 어느 지갑에 놓고 다니실 건가요? 그럼 아무도 대답을 못 하죠 네 그러면 그 아까 지문 홍채, 제스처 뭐 이런 그 보안에 관련된 어떤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증의 그 사람인지를 확실히 인증하는 어떤 검증 인증 과성인데요 네 그 이게 제스처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안 문제 해결이 홍채가 더 혈율적이라든가 지문이 되어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쪽으로 훨씬 더 포지션을 놓고 개발을 하고 있나요? 네 가장 보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너와 나만 알면 되는데 출발하다가 네 여러 사람이 하게 되니까 이제 IT 패스워드를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아이폰에 지문이 달리면서부터 네 전세계 스마트폰이 이제 지문을 달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애플페이 삼성페이로 연결이 됐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전세계 모든 사람이 생체인증을 쓰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하나만 쓰면 지문 하나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문하고 홍채를 같이 쓰면 네 네 네 그리고 거기다 제스처까지 되면 3팩터잖아요 네 제가 지난 5월 4일날 그 패스키라는 게 전세계에서 발표됐고 국내 보도자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공시로 발표해요 지금 현재 헬로라는 얼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문 USB나 지문 신용카드로 들고 가는 제품을 이미 한 10여 개 이상 승인을 했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스처를 모든 거에다 집어넣겠다 음 근데 반대로 저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들으면서 그냥 내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 지문 제 홍채 제 제스처가 어쨌든 거기서 나라는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 이렇게 검증을 쳐서 로그이 된 거 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바이스 나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제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쪽에서 거기에 기반해서 뭔가 개발해서 나를 알아보도록 개발한 거잖아요 프로그램으로 근데 오히려 거기서 내 정보들을 이용해서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데 내가 하는 어떤 경제활동에 들어와서 내 처럼 할 안정성을 어떻게 확 반대로 반대로 일부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개인키 공개키란 말을 했었죠 개인키란 공개키가 이렇게 찢어서 했는데 항상 개인키는 여기에만 내 정보가 있고 이 공개키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 PKI라는 인증서가 공개키와 개인키로 나눠져 있는데 개인키는 나만 갖고 있는 거고 개인키는 나만 가지고 있고 이건 절대로 안 나가고 이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는 다 개인키만 공개키만 가지고 있죠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PKI라는 표준이 198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개인이 전 세계 개인이 쓰는 가장 광범위한 표준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리적인 장치를 할 때도 인증서가 쓰이고 네트워크 간에 연결할 때도 쓰이고 우리가 안전한 홈페이지라는 HTTPS라는 걸 가끔 창에서 보실 텐데 거기에도 쓰이고 그 위에 생체 인증 IoT 인증 메터 인증 이렇게 층을 쌓고 있는데 교수님 영화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도둑들이 금고가 있는데 막 10단계로 조치가 돼 있어 그러면 하나씩 틀잖아요 지금 우리가 1팩터 지문에서 지문하고 홍채 2팩터 3팩터 넘어가면 안전이 더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PKI라는 걸 가령 이거를 해커가 훔쳤어요 공개키라는 걸 훔쳐서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려면 이게 슈퍼컴퓨터로 100년 걸려요 아 그렇군요 옛날에 PKI의 보안 강도는 가령 256이었는데 지금 2048이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쓰고 있어서 그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슈퍼컴퓨터 100년 돌리겠어요 아 거기에다가 이제 지문이 올라갔죠 얼굴이 올라갔죠 제스처가 올라가면 아 거의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애플도 좋고 아마존도 좋고 뭐 MS도 좋은데 그 아마존에서 최근에 아이로봇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기서 그 아마존에서 로봇이 배달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층층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로봇 로봇을 하게 되면 아파트별로 쓰는 로봇이 그러면 그 층층이 고객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고객을 알아보게 배송을 하나요 배달을 네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네 네 국내에서 로봇은 지금 딱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네 네 실내 서빙 로봇이라고 해서 앞뒤가 다 오픈되고 네 거기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음식을 배달하는 거 다 오픈이 되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방역 로봇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청소해주는 로봇 그렇죠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더 볼게요 네 그 제가 뱀이네 네 배달의 민족에 네 피자도 사오고 배스킨라빈스도 사오라 하면 세 가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로봇이 네 출동하게 돼 있어요 한국에도 최근에 배달 로봇이 이제 길거리로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짜장면 주인은 일본 칸만 접속을 해야 되고 그렇죠 피자집은 피자칸만 접속해야 되고 그렇죠 배스킨라빈스는 냉동 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각각의 진짜 짜장면 주인집인지를 검증해야 되고 그렇죠 피자집인지를 하고 그렇죠 어떤 놈이 그거를 거기다가 폭탄을 넣어놓든지 벽돌을 넣어놓든지 그렇죠 뭐 오물을 넣어놓지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올 때까지 오픈은 안 돼야 되겠죠 네 지나가도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피자칸 열어면 안 될 거고 그럴 거네요 또 하나는 아파트마다 현관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관 비밀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IoT 도어록이라면 열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주문한 나라는 인증서가 있고 그렇죠 사실은 나라는 공개키죠 네 두 번째는 배민의 공개키가 그렇죠 배민이 로봇한테 시켰고 시켰고 세 번째는 짜장면집 주인이 열고 닫았다는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네 피자집 네 아이스크림집 다 각각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1번 칸은 나 2번 칸은 배민 3번 칸은 로봇 네 이렇게 기차로 향하면 쉽죠 네 네 그게 연결 인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연결 인증 옛날에 지금 세대는 잘 모르는데 수표나 어음 뒤에 어떻게 했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라고 이설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개키에 주문한 사람 배민 로봇 피자집 중국집 이렇게 써나가고 그 뒤에 IoT 도로까지 오면 문을 열어주게 되겠죠 음 음 근데 이런 것이 외국의 인증들은 이렇게 하나씩 단계를 밟아올라 하면서 하나씩 계속 싸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 로봇 산업에서 이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화두가 되었냐면 네 지난 1월에 CES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메타버스가 됐든 현실이 됐든 뭔가를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어 나 와인 필요해 커피 갖다 줘 하면 메타버스에 있으면 메타버스에 있던 사이버 로봇이 현실의 로봇한테 연결이 되고 현실의 로봇이 와인 따라다 줘야 되잖아요 실제 갖다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여러 객체 간의 트러스트 신뢰는 누가 만들어 주죠 음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가 인증서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메타버스에 있는 사이버 로봇이 됐든 TV가 됐든 가전제품도 역시 깔려 있어야 네 현실의 내 진짜 TV와 메타버스 내의 넷플릭스 TV가 연동이 되겠죠 음 지금 현재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네 아마존에 로봇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그 실내 서빙용 로봇이고 시큐티 로봇이기도 해요 누가 친입자가 있으면 알려주고 네 자기한테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알람을 알려주고 왜? 얼굴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딱 사자마자 제품을 가져오면 제일 먼저 얼굴 등록부터 먼저 해요 가족이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최근에 방문한 게스트 친구면 친구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음성도 등록해서 그 사람 이외에는 말을 안 듣게 돼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국내 청소기 로봇이나 어떤 로봇에 내 음성이나 얼굴을 등록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저도 집에 로봇청소기 있었는데 얼굴 등록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국내 스피커들도 역시 똑같아요 국내 스피커들 진이나 KT진이나 빅스비나 카카오의 클로버나 뭐 등등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 그런데 함정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몇 개는 연결을 해 놨는데 이걸 시큐리티로 연결을 한 게 아니라 트러스트로 연결한 게 아니라 프로토콜로만 연결해서 프로토콜로 연결 자 오늘 5종의 걸 쓰고 있는데 앞으로 15개가 더 필요해요 새로 이사 간 집에 15개를 샀더니 얘네가 호환이 안 돼 나머지 15개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 넘겨진 거로 쉽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많이 연결되는 거 사죠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시장은 상품성을 잊어버리면 금세 도퇴가 되는데 그 상품성의 문제로 시장의 가치 문제로 해외에 수출하는 문제로 이걸 바라보면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해외에서는 안 쓰겠네요 국내 가전제품들을 현재는 끼어 팔기라고 해야 되는 뭔가를 하는데 같이 그런 걸 팔고 있는데 따로 IoT 금제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하는 이런 로봇들은 지금 다 보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얼굴을 인증하고 시작하는 건가요? 처음에 사자마자 얼굴 홍채 짐은 아니요 얼굴하고 음성까지만 하는데 현재? 아 얼굴하고 공시적인 제품이 3개월 전에 나왔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애플은 옛날부터 스마트폰 할 때부터 애플은 자체 앱 상대결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등록하면 모든 애플 디바이스가 사실 다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별도 로그인이 없이 그하고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MS 같은 경우는 패스키 지금 있다고 있고 애플도 애플키 애플은 자체 앱 상대결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MS하고 애플키는 서로 서로 그런게 되나요? 제가 패스키를 한 3, 4 하고 그래 가령 구글, MS, 애플을 하면 애플이 한 10단계를 쌓았으면 구글은 한 7단계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5단계 인증을 했어요 아마존은 그거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로 얘기를 드릴게요 애플은 2014년 아이폰 5에 지문을 달 때부터 PKI 인증서를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플의 모든 제품은 아이폰 다 되잖아요 스마트워치 스피커 모든 서비스가 다 인증서로 연결된 것을 계속 쌓아져 왔는데 가장 최근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 패스키를 올려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문으로 생성된 공개키와 얼굴로 생성된 공개키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새로운 변형된 추가적인 공개키를 하나 더 만들어서 3대 OS 간 교환을 하겠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이폰은 가장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차 키를 스마트폰으로 열겠다 근데 기존에 스마트 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이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랬어요 그냥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애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디지털 키라는 것을 인증서 기반으로 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아이폰이 당신의 아이폰이 진짜 아이폰임을 등록한 인증서와 네 BMW 샀으면 BMW를 샀다는 인증서가 합쳐져야 네가 차해준이니까 문을 열어주고 시동을 걸어주겠다 네 그렇죠 이걸 똑같은 거를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같은 방식인지 잘 의문이 갑니다 근데 내부를 살펴봤더니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현대차 임원이나 삼성 임원한테 물어보면 우리 건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지문만 대면 되는 거지 거기 인증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인증 회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인증서 쓰고 있어요 제 얘기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임원들조차 자기 내부 구조를 잘 모른다는 게 아까 질문하신 왜 국내 기업은 잘 모를까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율주행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자율주행차가 또는 자율주행 로봇이 우리 집에 배달을 오는데 네 그 자율주행차가 서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서로 인증서를 교환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모든 자율주행차에도 인증서가 탑재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얘기를 신문에 대문짝만을 관구하는 통신사업자들 임원한테 물어보면 그냥 자율주행차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즉 임원이나 경영인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 나 사실 이해는 안 되고요 다시 이제 잠깐 중간에 제가 조금 이해 못하는 게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아까 3대 미국의 3대 OS사가 PKI 애플 같은 PKI 인증에 패스키 인증에 추가적으로 3대 OS가 서로 공유하자는 추가 키가 지금 가는 동향이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동향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똑같이 패스키에 PKI키에 패스키 그리고 3대 OS사하고 같이 또 대화를 나눠서 하겠죠 거기다 추가 키 공유를 하자 이러면 삼성전자도 똑같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근데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지금 얹어 있는 거지 독자적인 것을 지금 구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또 새로운 거를 하나 있어요 네 네 아 제가 아이폰하고 구글폰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똑같이 된다고 했죠 네 근데 제가 애플의 도로키를 단 호텔은 애플폰으로 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다른 제품이 어떻게 할까요 네 근데 이번에 애플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어떤 회사의 도로크 제품이든 출입 티가 있는 거를 네 미리 호환성 있게 만들어서 애플 아이폰은 전 세계 앞으로 어딜 가든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고 호텔을 들어갈 수 있다 발표했어요 네 다 사 거 써도 된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근데 그간에 또 거기에도 인증서를 교환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증서 계층이 하나 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애플이라는 기업의 기업의 전체 아이오 스마트 디바이스의 그 생태계를 쓰려면 내가 만약에 기업의 어떤 기업의 대표예요 그러면 찾아가서 나의 그 어떤 추가키를 그 애플하고 공유하게 되면 나의 어떤 부품들이 그 애플 큰 생태계에 연결이 돼서 애플 애들이 내 거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애플의 생태계에 네 전 세계 호텔들이 붙고 있고 우리 거를 니네 아이폰으로 열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비슷한 일을 삼성도 하고 있어요 네 삼성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구글이 하는지 삼성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 그 애플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앞으로 호텔이든 그 디지랜드든 어디든 갈 때 애플의 제품뿐만 아니라 이기종 도어록 제품들을 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국제표준을 하나 써서 거기도 또 하나의 키가 들어가는데 잘 살펴보니까 그것도 인증서예요 음 그러면 에어비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공유 서비스잖아요 그럼 전 세계 거쳐서 에어비 공유가 다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내가 해외로 여행 갈 때는 거기 들어가서 제가 아파트를 대하거나 아니요 애플이 그 에어비앤비나 전 세계 호텔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가가지고 애플 엔진에서 뭔가를 예약하면 거기서 메토라고 들면 네 그냥 스마트폰 누르시면 되지 본인이 뭐 할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뜻은 제 뜻은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에 있는 이런 공유 공유 업체들거나 한국의 이런 공유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려면 지금 애플이 하고 있는 거기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 키를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그쪽 제품에 그쪽 제품에 그 애플의 인증서나 서로 호환이 되는 인증서가 이제 앞으로 설치가 됩니다 네 시스템관이니까 개인은 몰라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직방의 사장이에요 직방의 사장 그러면 내가 하는 부동산들은 다 애플 하나 가지고 다 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방이 애플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네 애플이 자기네 인증서를 주거나 직방이 그 한국의 인증서를 거기에 합쳐서 네 시스템 간의 키 교환을 하고 나면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붙게 돼 있습니다 아 키 교환만 하면 된다 네 아 근데 문제는 직방의 자체 키가 없을 때는 안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솔루션을 주겠죠 애플 거에 인증서를 받아서 하거나 너네들이 패스 인증서나 신한은행 인증서나 그런 걸 달라 다 줘서 너네끼리 붙이던지 아마존이 전세계 20억대에 붙인 비결은 네 자신의 인증서만 쓰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남의 인증서를 호환하게 해주는 아 그게 문을 개방한 거죠 음 국내 기업들도 그 표준에 맞춰서 하면 되겠네요 이게 pki 라는 것이 네 조그만 인증서나 키값 하나 나오는데 네 서버가 한 60대 정도 들어가야 키값이 하나 나오는 정도로 정교한 암호키거든요 pki 라는 게 네 되게 어려운 개념이네요 그렇죠 근데 국내는 이미 공인인증서 사설인증서 뭐 금융인증서 이렇게 써봤기 때문에 네 그 제품을 확장 개발하면 금세 쫓아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인증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수요가 있으면 우리도 돈 투자해서 한다 삼성 인증서를 만들어주든 네 LG 인증서를 만들어주겠는데 네 요구사항이 없다 그럼 이런 게 되나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창업을 준비해요 저 같은 경우에 투자 그럼 제가 국내 기업들한테 pki 인증서를 개발해 주는 제가 뭐 어떤 업체를 개장을 해가지고 국내 기업들한테 그것만 해줘도 되겠네요 어 특수한 용도의 메타버스 인증서 아바타 인증서 네 아바타 페이 인증서를 하는 업체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 있는 6대 인증기관의 거는 네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개발한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복사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드는 그 새로운 창업을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보니까 국내는 있죠 인재도 많지 않고 하는 데도 없고 한 거 봐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공백이고 글로벌 시장을 하려면 한국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없다 지고 이러면 내 같으면 이걸 좀 해주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외국에서는 지금 메타버스 침 메타버스 오피서라고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CIO, CSO, CFO 하듯이 메타버스 전체를 이렇게 목걸이로 묶기 위한 최고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사람이 임명되고 있는데 그거 시리어라고 하지 않나요? CMO 아 그거 CMO라고 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에 M은 뭐예요? M은? 메타버스 침 메타버스 오피서라는 게 지금 링크드인 뒤져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오피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거를 각각의 많은 요소를 다 나눠서 독립된 섬첨으로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이게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묶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이 글로벌 이런 흐름을 쫓아가려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기업 내 CMO M-O 메타버스 이런 분을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우리가 CSO라는 물리적인 보안을 사고 있다가 그렇죠 우리가 칩 인포메이션 시큐티 오피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보안 사이버보안은 사람을 따로 임명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는 국내에 칩 메타버스 오피서 칩 메타버스 페이먼트 오피서 뭐 등등의 각 분야마다 이거 분할을 하기 시작해야 그 사람이 자기 조직을 연결할 텐데 지금은 그냥 신문에 보도자료 한두 번 내는 정도의 메타버스로만 전부 만들고 있으니 갑갑한 거죠 사실 저는 그 인재의 모든 시장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대학들이나 국내 교육기관에서 하루빨리 이 CMO 양성 관련 또 엔지니어 양성 이런 게 되게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기존에 그 어떤 지금은 국내는 어떻게 하냐면 블록체인 팀 따로 로봇 따로 AI 따로 다 분리되네요 레타버스 팀 따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으니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있으니까 서로 협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가장 급한 건 일단 기업 내 부서부터 통합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CMO라는 이런 위치로 방향을 끌게 가게 하고 그리고 사실 듣고 보니까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다 저도 사실 한국 와가지고 인정서를 너무 많이 써서 막 사실은 좀 권옥설 때가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오히려 미래 준비 안에서 훨씬 더 인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수표 개념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한국 사람만이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이거 개발할 때 적용하면 쉽게 굉장히 그 개념을 그렇게 적용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없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가 한 사람은 그만한 대가 그만한 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창업할 수도 있고 구석에서도 기회가 크기 때문에 3부를 집중적으로 제가 최 교수님과 많이 해법을 들을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